하하하 으흥 가니야 수고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이 말인의 말은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랑 껍질을 하면 되요 누군지 Naiwa 칸을 버는 건가 누군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폭신에 못 그면 이는 사람을 먼저 절습니다 이제 우리 일자들과 이 음식을 받는다 아님 어디서 하지? 어디에서 하는거야? 어디서 한 번 죽을지? 이런가 왜 이럴는? 외부가 이른 주인에 4 5 5 5 5 5 5 6 5 5 6 아멘 । 켄니야 modo 침하여 마라 내가 어거로 아 내 집이 내 집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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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멘 아멘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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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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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